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. 자 이제 뭐 그렇게 심각한 주제를 좀 넘어서 대통령이 이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네요. 대통령의 욕설 파동. 뭐 옳은 일은 아니고 조금 조심을 더 했어야 되는 건데 오늘 모든 신문들의 일면이 다 대수특필했네요. 대통령실 윤석열 발언 우리 야당 말한 것. 바이든 미국 의회 거론은 왜곡됐다.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비속어 논란에 바이든도 혀차고 끝날 것. 문제 안 돼. 이렇게 이야기해 오늘 큰 일면 소식이고. 중앙일부도 보니까 야당 이 뭐뭐 이 새끼가 같습니다. 발언 외교 참사 대통령실 야당 향해 말한 것이다.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여기에서는 뭐 문자 메시지 보다가 들킨 사람도 나오고 대통령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. 이 정도 연배되면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이야기 안 해야 되는 거죠. 공식적인 세상에서. 자우튼 윤석열 대통령이 저하고 동갑내기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.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뭐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. 자 보시죠.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외교 형사장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습니다. 이 문제를 여러분들 비교적 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낸 사람이 중앙일보의 오병상 칼럼니스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소개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병상식 칼럼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성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.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. 나이사리나 먹어 가지고. 국회에서 이 XX들이 성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.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글로벌 펀드 조성 모임에 참석했다가 자리를 떠나면서 성인 안 해 줄까 우려하는 발언입니다. 오늘 여기 대해서 이런 말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무심코 한 이야기입니다. 한 이야기인데 정쟁거리로 삼을 필요는 없다 이야기인 거죠. 정쟁거리로 삼을 필요는 없고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. 국회에서 이 뭐뭐들이 성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표현도 쓰면 안 되는 거죠. 일단 방송에 잡혔으니까 말을 한 것은 사실인 거죠. 그 자체까지 뭐죠. 우리 편이니까. 의도와 무관하게 잘못된 표현입니다. 이런 분명한 사안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이 불어납니다. 오병상 씨가 정확하게 시작한 겁니다. 두 번째로 바람직한 주장은 mbc의 정치적 공격입니다.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경영진이 이끄는 mbc는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욕설 보도가 과연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억지 보도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. 대통령의 욕설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보도할 가치가 있는 뉴스입니다. 한국 취재단 풀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우연입니다. 행사장 취재카메라는 모두 온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되면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. 이게 사실이란 거죠. 방송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에 그냥 이건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을 하는 거죠. 세 번째 대통령실의 해명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 편이니까 그냥 다 봐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쪽팔려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잖아요. 나이도 있고 안 돼요.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뭡니까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. 왜 그런 거 아니까 대통령도 화가 나기 때문에 이게 나오네요. 바이던도 지난 1월 24일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자기 좀 공세적인 보수 진영의 폭스뉴스 기자랑에 멍청한 개 뭐라고 욕했습니다. 곧바로 전화해 사과했습니다. 해당 기자가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. 대통령이 사과 전화를 해봤고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기자들이 안 물어보는 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. 바이덴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. 아들뿔 되는 기자일 거라고요. 옛날 기사인데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도 그냥 그 욕설을 그냥 카메라가 그냥 켜진 줄 모르고 해가지고 또 한 판 기자들로 붙었죠. 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조금 더 말을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거죠. 범죄자를 다뤄야 되는 검사들인지라 말인 거친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뭐 정확한 표현 같아요. 윤석열은 검사의 다변입니다.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기 마련입니다. 바이덴처럼 사과하면 됩니다. 미국 의외든 한국 야당이든 머무라 불린 사람들에게 악의가 아니라 잘못된 말투였다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. 그런데 뭐 이런 실수 안 하면 안 해야 되죠. 그런데 뭐 사람도 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. 아무리 그냥 화가 나더라도 그냥 제 연배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말 조심해야죠.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신분 또 후보자 신분 다 통합하면 이제 뭐 정치초년생이고 이런 거 없잖아요. 어느 장소에 있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모든 카메라든 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과묵하게 발언을 해야 되죠. 절제된 발언을.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. 검사할 때는 뭐 이런 이야기 막 쓸겁니다.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. 그런데 뭐 48주를 만나는데 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미정상이 예정돼 있고 또 무슨 뭐 뭡니까 한미통화수합도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뻥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. 이번에는 그렇게 미리 발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일정이 바이든 대통령이 바쁘기 때문에 하지만 혹시 이제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계속 이렇게 접촉 중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. 미국과 통상 문제가 틀어져 화가 난 상태 같은 유경수님 화가 나든 안 나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.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예정돌로